오늘은 2024년 9월 25일 육문장날입니다. 요즘 배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배추금도 알아보고 송이, 능이도 귀하다고 해서 송이, 능이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배추가 한 망에 25,000원, 한 통에 9,000원 통배추, 이야... 한 통에 9,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? 알터리 조롱만박스 개 12,000원 고추를 얼마입니까? 17,000원 고춧값은 그래도 안 오르네, 그대로네 이게 능이 얼마를 구했어? 18만원이네요 한 박스? 네, 7,000원 그리고 능이를 많이 따셨네요 그래도 네 야, 재주 좋죠? 어, 미추 안 당겼어 야, 이 집은 능이를 많이 따가지고 갖다 놓으셨네 야, 만원이요 초고가 만원구, 이야... 여기임만 있네, 여기는 버섯, 능이 금년에 송이는 안 나옵니까? 금년에 송이는 안 나옵니까? 네, 송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이 아니라 뭐 없다면서 송이가 네, 나오기 조금 나올 텐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니, 이렇게 날씨가 이상 기운이 돼가지고 그래도 능이는 많이 나오네요 네 이야, 능이는 좋네 능이는 얼마씩이에요? 내가 18만원 키로에 18만원 네 아, 좀 봐서 우리 서울인데 안녕하십니까? 수고하십니다 요즘 고추는 얼마에요? 17,000원, 16,000원이에요 고추는 그래도 안 오르네 저희가 싸게 파는거에요 다른 데는 18,000원, 20,000원 판다고 해서 네 저희는 농가 채워서 나온건데 수고하십니다 고추는 그리데로 가격이 모르지는 않아서 다행이네 수고하십니다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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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, 능이가 다 하냐고 금년에는 없네 네 호자가 다 죽었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시켰어요 아, 이건 요국산인데 이건 30만원이고 아이고 더 좋다 좋기는 송이가 너무 구해가지고